안녕하세요 저는 파이브 뮤직 앤 댄스 학원을 다니고 있는 오디션만 17살 김정은입니다 제가 좁은 기회를 얻게 돼서 브이로그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좀 있음 할 뮤직 콘서트 연습과 그리고 제가 또 춤 노래 개인 연습하는 걸 녹화할 예정입니다 제 오늘 일정표인데요 원래 노트에 적는데 안 가져와서 이렇게 적었는데 다 할 수 있겠죠? 일단은 그럼 바로 댄스부터 바로 연습 시작 그리고 저는 기본기를 다 마치고 와서 이제 뮤직 콘서트에서 불러야 할 노래를 연습할 건데요 저는 김민중이라는 친구와 밤 끝없는 밤 이 노래를 같이 부르기로 했습니다 잘 모르는중 전공한 음악 차조차도 잠이 와요 끝없이 지붕껏 몇 편의 꿈을 꾸었지 이해가 잘 안되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녹음을 듣고 또 제가 따라해보고 녹음하는 그런 습관을 예시드리고 있어요 여기 헷갈려서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지 몰랐어 제일 처음에 아 여러분 얘는 저랑 같이 연습을 하고 같이 공연을 하게 된 김민준이라는 친구인데요 왜 도망가? 왜 도망가? 부담스럽다네요 자기소개 해야 되는데 17살 보컬 입시 김민준이라는 애입니다 얘가 좀 부끄럽다네요 같이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안녕하세요 오디션반 15살 이은총입니다 화이팅! 제가 너무 두석 같은데 이거?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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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은총에게 정은이란? 정말 노력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끈기를 가지고 열심히 앞을 달리고 있는 좋은 언니인 것 같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는? 오늘 7월 22일 오늘 4시에 오후가 쳤쳐 오늘 4시에 판타지 오디션이 있어서 저는 방금 오디션을 다 보고 왔고요 오디션 후기는 늘 했듯 그냥 그랬어요 아니야 이게 뭐야 잠깐만 망했어 안녕하세요 저는 정은이의 친구 17살 이세연입니다 얘랑 같이 보컬 고문도 같이 하고 정말 잘하는 친구 저희는 같이 떨어진 적이 없어요 요리를 manip더라구요 이은총은 아는 생각들 밖에 나를 찾고 괴롭히지마 따라한 적이 없어요 아주 소울메이트입니다 네 윙크 둘 다 윙크 아 잘 안돼요 지금부터 열심히 연습하는 정은 양의 모습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집 좀 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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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어김없이 민준이와 연습을 하러 왔습니다 오늘 기타가 기타에 카프가 없다네요 뭐 하시는 거예요 떡바로도 챙겨왔었어야죠? 우리 둘의 잘못으로 합시다 그러면 연습 고 오늘 오디션 본 하이힛 했던 테이맨한테 1차 합격을 하게 돼서 2차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침 마스키니 상관없어 이젠 입을 수 있어 예뻐졌다 네가 보는 게 전부가 아냐 전에 네가 알던 내가 아냐 잘 가요 my love 눈뼈 토마토 drivers 작동 날씨의 연습 끝! 오늘은 별관 소개를 해볼까요? 여러분 저희가 옛 별관에서 새로운 별관으로 바뀌었는데요 새로운 별관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일단 이름은 파이브 레이브고 이렇게 신 레이브도 있고요 이게 로비인데 이렇게 기타도 있고 예쁘게 잘 꾸며져 있어요 그리고 보컬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굉장히 깨끗하고 밝고 좋습니다 제일 별관에 제일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 야경이 한 번에 다 보인다는 건데요 지금 이렇게 연습하면서 야경도 볼 수 있고 정말 좋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정말 열정적인 저의 일치입니다 시간표 적고 웨이트 기본기 고칠 점 개인 곡 적고 힘들어 힘들어 여러분 저는 무사히 오디션을 마치고 이제 대구로 떠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